감사합니다..뭐야 닥스 한자네 뭐야 사제잖아 파트 다음 게임은 드래곤 캔스트 갈거야 드래곤 캔스트 이거는 그냥 막 진짜 암흑히나 내도 돼요 완전 좋아 사제니까 지능이나 뽑자 거울상 좋아 근데 왜 19급이지? 오늘 많이 했는데? 되게 많이 한 거 같은데 왜 19급이야 얼음 화살? 아 이거 죽여버릴까? 아니야 내 또 한번 봐주자 한번 보고 내는 거 보고 눈보라 드로우좀 합시다 나도 같이 드로우좀 합시다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둘이 천생용분이네 얘는 피에 회복될 때마다 한장 나는 맞을 때마다 한장 천생용분이야 서로 드로우좀 해요 네 왜 안하지? 드로우하기 싫은가봐 드로우좀 한번 해요 드로우좀 해요 같이해 넌 하지마 알겠어? 나만 할거야 나만 계속 할거라고 여기다 화자 계속 먹여줘야되고 못하니까 19급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성? 무슨 인성이요 아 크무새 아싸 두장 드로우 했다 그래도 이득 크눈사제네요 사제가 다 크눈이네 음 죽어 크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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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무새가 제일 좋은거 같애 왕 20장 요구사론 27장 주문댁인데요 한 10장 넘으면 그냥 써야되 요구사론 맨날 한 되게 많이 한 20장정도 쓰고 쓰면 내가 죽더라고 무조건 탈진이 되던지 나한테 때리던지만 해가지고 10장 P10 10장에서 15장 주문 쓰고 하수인의 공룡전설 스테키여서 내내는데 저게 사기야 저거 완전 사기 너만 오코 거울상 한번 가구요 원래 쿠툰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잘못해서 순이 됐다고? 아 쿠툰이 순이야? 순 그 옛날 순 그래? 그 옛날에 오리지널 때 순 막 공략하고 그게 쿠툰이야 그게? 아 그거 뭐 번역이 잘못해서 쿠툰이라 된거야 순이? 아 전 몰랐어요 저 와우 오래했는데 스토리같은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퀘스트 막 넘겨먹어서 하거든 아 그랬어? 그러나 순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저는 그때 던전도 못가가지고 필드에서 놀았는데 앵벌이 하면서 중국인처럼 껴주지도 않아서 스토리 왜 알아야됩니까? 아 와우스토리 꼭 알아야되요? 아 몰라도 되잖아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구만 내가 우리나라 역사 모르는거는 어 좀 창피하지만 와우스토리 모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와우스토리 알아야돼 욕먹어야 될 일이야 우리나라 역사 모르는 욕먹을 수 있지만 사람이냐고? 뭐 그런거가지고 순이가 어떤 년이냐고? 뭔소리야 이거? 침착해 이걸로 죽일까?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죽일까? 과연 이거 한대 맞어? 눈부라 써도 되는데 아깝다 운진 이것도 괜찮죠 어차피 주문은 많아 이거 솔직히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이댁은 그냥 주문 맞게 계속 내다가 요그사론 한 번만 그냥 믿을 수 밖에 없어 어? 그냥 운을 시험하는거지 이게 아무리 잘해도 요그사론 잘못 나오면 끝장이고 마인 19급이니까 이런 뭐 인간적인 실수 있습니다 전설도도 실수하는데 실수할 수 있어 복구사 견뎠다고? 나가는게 더 창피해 복구사를 버텼어 그 턴? 그 턴 벌써 12 나이스 연락한거 복사맨 나이스 나이스 어? 벌써? 벌써 나옴? 양변 하나 쓸까? 양변 크튼한테 써야되는데? 양변 한장 더 있으니까 너는 그걸로 죽으시고 명차대 맞아 양변 저거 좀 압박감이 있어요 이거? 양변 한장 더 있으니까 아니 뭐 눈보라도 있고 써도돼 이거 주문이 많아서 법사 자체가 그니까 주문이 너무 많아서 완전 막 넣는데도 세 어? 어? 힐을 10이나 하네? 우와 사기다 말이 됨? 이거 좋다 이거 얼려 얼리고 이쁘게 너얼창 니얼창 니얼창 그 다음에 야 해서 요구사람 갈게요 하여워 하자 요구사람 적당히 나갔댔다 15 16 17장 지금 주문 10장 썼거든 딱이야 지금 나가 요구사람 너무 늦게 나가도 안되고 너무 빨리 나가도 안되는데 어? 발음이네요 니얼창 아 좀 이상했어요? 님얼창 님얼창 이것도 이상한데 그냥 얼창이요 힐을 많이 하자 죽음 이거 뭐였지? 나 이거 하나 음 한번만 더 봅시다 한번만 중드로우 갑니다 중드로우 얼보좋다 안돼 이제 해야돼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넷에 하수인 다 나왔으니까 13장 썼나? 헷갈린다 아 한 번 더 갈까? 증발이가 있는데 아니야 갈게요 그냥 지금 갈게요 명치한테 쳐 놓고 간다 여기 사람 용암 충격 아 구구아 빨리 해야된다니까 어? 날 때린다 아 무서워 카드 2장 아니 카드 뽑지마 아 응 치유해 소 wyk 나나 나 아 오? 아키나 이 딜 크으으으 흐흐흐흐흐흐흐흐'. 아키나이라 치유해 소ом dever 로 quill rein boo 나이스 누구야? 나야? 나야라 저격 또 걸리구요 æ 으음 나야? 하수일 업고 어우와우와우와우 독갈~~ 착! 어.. 쓰읍 어 쓰읍 운명에에에에에에에! 파랴!! 나야 나 쓰읍 아하이 됐어 다 한 거야? 어 나쁘지 않았다 겠다 마무리 할 수 있겠군 쓰읍 흐흐흐흐 적절하게 잘 썼네요 예 요기 새로운 살았고 그 다음에 뭐 얼음 화살 같은거 이제 이게 주문이 별로 없어서 윗 어? 어? 이게 아닌데? 이르면 안 되는데? 저격 저격 거울상 왜 발동 안해? 거울상 없나? 어어? 아니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어어? 아이고 아니 벌써 30..25인데요? 요게.. 아닌데? 일단 눈 보라 아... 하 들어와만 존만이 영원하다 으쟈어어어어 후아줘! 호호! 야호! 아 하나 일 만들지 뭘로 딜하냐고? 요그샤론으로 살아야돼 요그샤론! 요그샤론! 살아야돼! 살았다! 살았다! 하아! 다행이야 발딜할 수 있어! 우리 샤론이가 살았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잠깐만 부왁! 해주시고 요거 매겨주시고 잠깐만 아 욕심부리면 안되는데? 불기도 한번 지금 콤보가 아 화염거 한장있지않나? 아니면 횃불 하나 있어야되는데? 아우 노오 노오 아아 이거 빨려 양변! 양변도 한장있어! 증발 걸어있단 횃불 죽어 으어어어 으어억 아아 나 마무리필게 없어 잘보고 디데야돼 제발 때려라 제발 때려 야아! 때린다! 안뇨엉! 으흐흐흐흥 앗뇨엉 아 지금 나오면 어떡해 아 이거 급하게 뽑아야 되나 카드 이거 어떤거냐 아니야 냅둘 일단 냅둘고 살려서 이거 이걸로 딜용으로 쓰자 딜용으로 아 나 쇠장밖에 없어 하나는 횃불이야 하나는 횃불이고 화염구 한장 안쓰지 않았나 하나는 화염구야 하나 횃불 하나 화염구 하나 불기둥일걸 불기둥 한번밖에 안썼어 그러니까 화염구 얼음화살 화작 이 녀석으로 끝내야돼 어? 어? 이게 아닌데 횃불인가? 횃불 두개 하나 화염구인가? 지금부터 계속 명치 달래면 되겠다 아 이거 요구새론데 이게 참 이게 애매해 이게 마무리가 안 돼 뭐여 한장 주세요 그래 한장 주면 너 죽는다 한장 그래 줘 그렇지 근데 10이 됐네 아 12 아 불기둥 그 봐 불기둥 한장 있었어 12장 저거 횃불이야 횃불이면 6 6 12인데 쟤 지금 12인데 형 어떻게 죽이냐 이거 형 어떻게 죽이냐 이거 어? 끝났다 힐하면 아 살 수 있어 힐하면 7이야 횃불 화작 넌 죽었어 너 힐해도 죽어 너 힐해도 죽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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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안 돼 큰일 아니면 안 돼 그런 거 안 돼 이겼어 이겼어 대여 대여 이겼어 이겼어 화염구 화작하면 7이잖아 안 돼 안 돼 그 분은 죽었어 그리고 이거 횃불이야 형 카운팅 했습니다 카운팅 나가라 횃불 6 맞죠 흐흐흐흐흐 호냐아 혀 이기네 이거 으아아아아아악 하아 그 분은 죽었어 아까 죽었잖아 데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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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컬 쓰읍 아 힘들다 힘들어 18금 요기사론 등지다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100% 지는데 쓰읍 억울하다 결제했는데 이것도 하고 싶은데 지금 18부에서 안 통할텐데 네 뭐 예 으 If 단 우리